강남도의 공식 기념식 지난주에는 여름방학을 더욱 신나고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됐었는데요. 뜨거운 여름, 8월 둘째 주 강남에는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었는지 함께 보시죠.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직접 만나 직업탐구도 하고 일일체험도 할 수 있는 맛있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강자가 8월 22일 목요일까지 관내 중고등학생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노년이 문화센터에서 8월 14일까지 찬란한 보석감정 강의가 열립니다. 수강신청 및 문의는 노년이 문화센터로 전화주세요.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기회 결핍 방지를 위한 뽐나래 통장과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통장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접수는 주소지의 각동 주민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결혼 이민자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산모관리 마스터 교육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와 현장 접수로 가능합니다.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자동차 무상점검을 시행합니다. 10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차의 경우 무상점검의 혜택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정다은 도서관에서 성인들을 위한 독서토론회가 열립니다. 8월의 토론 주제는 학은창서서 순환이대입니다. 자아성장과 대인관계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집단 미술치료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손주 육아가정이 늘면서 강남구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조 부모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막내가 3개월 이상, 만 15개월 미만인 두 자녀 이상의 맞벌이 가정 조부모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예비 부부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과 풍진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강남에 주소지를 둔 예비 부부와 임신 계획 중인 커플이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신체적인 여건 등의 이유로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놀이 여행에서 9월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둘째 주 강남구 주간포스트 만나보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